1. 바벨론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과 새친구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는 언제입니까? 유다왕 요호야김이 다스린지 3년째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게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 쌌더니 여호야김 황간장이 다니엘에게 새로 지어준 바벨론식 이름은 무엇입니까? 벨드사살입니다. 1절요. 황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사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일은 메삭이라고, 사사리아는 아벳 너부라 하였더라. 벨드사살 다니엘입니다. 황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아니, 갈대아 술사들이 어떤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랍말입니다. 아랍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랍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사절입니다. 너부간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너부간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메.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랍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랍말입니다.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어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고 누가 누구에게 고백했습니까? 다니엘이 너부갓네살왕에게 2장 27-28입니다. 49절까지 있네요. 이걸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너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아까 읽었죠? 아랍말로 읽었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며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 것이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며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적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꿈을 해석 못했다고 이렇게 몸을 쪼개고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 정도면 왕이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는 사람이네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데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며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거의를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미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에게만 환상이 보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다니엘이 이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이 일을 알렸잖아요. 모두가 다 중보를 해준 거죠. 중보 기도를 해준 거죠. 다니엘 혼자만의 어떤 능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미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한상을 보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삐치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드리리라 하니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그 피 왕 앞에 들어가서 아래되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부가 네 살 왕에게 구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르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느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검이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검이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이오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음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을 겨우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루어안적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근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덜짐성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꿈에서 본 큰 동상의 머리가 너부갓네살왕이라는 거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오 셋째로 또 노트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에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 적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적 그 나라가 쇠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여 얼마나 진흙인 적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적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미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 하니 이에 너부가 네 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너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을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이 너부가 네 살 왕에게 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방금 읽었죠 너부가 네 살 왕이 다니엘에게 한 얘기 너부가 네 살 왕이 두라 평지를 만들어 세운 금 신상의 크기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높이는 60규비 너비는 6규비 다니엘서 3장 1절로 갑니다 너부가 네 살 왕이 검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비시오 너비는 6규비시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너라 세웠더라 장 1절 높이 60 너비 6 1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묵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나 없어서 라고 말한 사람은요 사드락 메삭 아벤너고 다니엘이 제 친구들이죠 사드락 메삭 아벤너고 다니엘서 3장 16, 17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너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브간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답을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다니엘서 3장입니다 너브간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오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너브간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너브간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너브간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너브간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은으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너브간네살 왕이 세운 건 검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적시 맹렬히 타는 풀묵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너브간네살 왕이 세운 검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고발했다는 거죠 그들이 너브간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검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묵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검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너브간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너브간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누구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검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묵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브간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묵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구가 다음 문제 내 안에는 그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적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느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누가 말한 겁니까? 너브간네살이 다니엘 벨드사살에게 한 말입니다 4장 9절로 갑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37절까지 4장 1절입니다 너브간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기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 너브간네살이 내 집에 편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단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고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으므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부르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여 그의 아내는 그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아내는 그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적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느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 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별짐성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 적 한 순찰자 한 그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러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부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적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때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여기에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리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너부갓네살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절짐성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었나이다 깃들은 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경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시민이다 왕이 보신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적고 또 덜짐성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때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라 하니이다 또 치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짐성과 함께 살며 호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오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이다 그런적 왕이여 내가 아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창고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너부가 네 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너부가 네 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너부가 네 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쓰레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너부가 네 살이 하늘을 우르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네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의 이르 이로다 땅에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너부가 네 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느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너부가 네 살이 꿈이 나오는 부분은 다니엘서 몇장 몇장입니까 2장과 4장입니다 아까 그 머리가 금으로 된 신상하고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고 또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오고 그 부분 4장입니다 다음 문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각종 신들을 찬양하다가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걸자 쓰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란 왕은 누굽니까 14살 왕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너부가 네 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벨사살은 너부가 네 살의 아들입니다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우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우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사냥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들이 술을 마셨다 그랬죠 술을 마시고 본 겁니다 지금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무릎이 서로 부딪히면 그게 뭡니까 표현이 덜덜 떨었다는 거죠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깃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사물이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벨사살왕이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벌벌 떨었던 왕 14살입니다 왕비가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왕의 부친 누굽니까 너부갓네살왕이죠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청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다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다니엘을 두고 한 말이죠 5장 10절입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리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청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네이다 왕의 부친 너부갓네살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청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12번입니다 14살 왕이 베푼 연회에 나타난 손가락이 여기에 쓴 글은 무엇입니까? 계속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적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청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부르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적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 적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의 부친 너부가 내 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험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이미로 죽이며 이미로 살리며 이미로 높이며 이미로 낮추었다니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의 왕위가 패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덜 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덜 낙이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별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자보다 높이며 그의 성정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우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검은 구리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은이라 그날 밤에 갈대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 메네는 숫자를 센다는 거고요 대겔은 대겔은 뭐였죠? 대겔 저울을 달아보는 거죠 저울을 달아보니 네가 좀 부족하다 우바르시니는 두 나라로 나뉘었다는 거죠 나뉘어서 우바르시니 베레스 베레스가 그겁니다 왕의 나리가 나려 외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었다 다리오 왕은 자기 뜻대로 전국을 통치했습니다 이때 고관 몇 명을 세웠습니다 1장 1절로 갑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120명입니다 다리오 왕은 고관 위에 세운 사람이 누구며 몇 명입니까? 고관 120명 위에 세운 사람 2장 2절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왜 총리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을까요?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여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댐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너무 잘나서 그러죠 항상 너무 잘나면 이렇게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놓고 한 말이 뭘까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다 이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빌어봐 그러면 네 구원해 줄 거야 이 얘기입니다 6장 16절요 16절이니까 지금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열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른 데서 이제 허물 못 잡으니까 열법으로 가는 겁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만 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기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적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굴에 던져놓고 지금 다리오 왕이 한 얘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강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르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련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 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리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는 넌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 진심이었겠죠 자리오 왕이 지금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못된 신하들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도 마음으로는 다니엘을 구원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겠냐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게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걸 보면 다리오 왕이 신하들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정도였으니까 신하들과의 다리오 왕으로서의 큰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왕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안 돼 한마디 하면 끝나잖아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거 보십시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던 굴에 가까이 일어나서 설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알되 왕이여 원하근데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살았죠 살아났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한 일은요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6장 18절 조금 전에 읽었죠 밤이 새도록 금식했다는 말이 참 이채롭습니다 밤에 누가 뭘 먹습니까 왕들이 야식을 먹었나 봅니다 금식했다는 말은 야식을 안 먹었다는 거죠 몇 날 밤이 새도록 이러면 금식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되는데 밤이 새도록 하룻밤 정도 밤이라면 하룻밤이잖아요 야식이지 야식 야식을 안 먹었다는 거지 야식 안 먹는 걸 금식이라고 합니까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환상에서 털이 많은 순념소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왕이요 헬라왕이라고 헬라왕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헬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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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환상에서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왕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며 강구할 때 아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려고 왔다고 말합니까 지혜와 청명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22절입니다 20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요호 앞에 강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알리나라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러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청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음 문제요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것과 환상을 깨달아 알고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으며 슬퍼한 날수는요 제 1회 동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만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제 3년에 한 일이 어떤 일이 하나의 일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일이 참더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3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제 1회 동안 1회는 7일이잖아요 3일이면 21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1회 동안을 슬퍼하며 3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제 1회 동안입니다 바로 오니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무엇이 일어날 것이오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또 활란이 있으리니 이는 자 이거 몇 절입니까 12장 1절로 갑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오 또 활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활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미가엘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스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in사 기지 문 석